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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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제 마지막이야 20단 다 다듬었네 5시부터 다듬었잖아 새벽에? 그래도 나라되니까 지금 다듬어버렸지 선수니까 이렇게 다 20단을 쪽파까지 쪽파도 다 깔았어 또 언제 다 담그나 20단을? 이거 절여지기만 씻고서 그냥 송 넣는 거 아니니까 금방 하지 절여지 뭐 다듬는 게 일이네 이게 다듬는 게 일이야 갓 넣고 파놓고 그러니까 6통 나와야 돼 6집이 갈래 물이 불어야지 좀 싣는 것도 일이다 아니야 그래도 이거 절구만 쏙 빠져 절여서 또 싣고 응 절여서도 싣고 흙물을 뺀 다음에 응 이거 다듬으면 그래도 가작 끝나는 거야 새벽부터 다듬었지 네 이제 이래가지고 소금 한번 뿌려줘 응 씻어서 응 이거 소금 뿌리면 이제 절구해지면 깨끗이 씻겨져 아 이렇게 씻어서 넣어주고 소금도 좀 뿌려주고 이렇게 씻어서 넣어주고 응 스텐 다라가 이렇게 큰 게 없다고 그래서 자꾸 이거에다 하는구나 그래 근데 스텐으로 하면 좋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스텐으로 하면 좋다고 그러더라고 적은 건 있는데 응 이렇게 소금 뿌려가지고 두세 시간 절여? 응 뭔가 이제 좀 흐느러내 절해졌다 하면 이제 다 뭐 갓도 넣어줘 갓도 갓도 다듬어서 파하고 갓하고 양념할 때 사이사이 넣어줘 이것도 이래 보면 돼 아 그쪽 뿌리 부분만? 응 갓은 몇 단 샀어? 세 단 많이 들어가네 양념으로 넣으니까 이게 들어가야 맛있어 시원해 김치가 싹쓰름이 갓 냄새가 나네 와 갓이 상당히 많다 응 세 다발 샀는데 달랑 무 배추가 비싸니까 여기다 갓하고 다 하고 이제 중간에 절이면서 그렇게 뒤집어 줘 네 뒤집어 줘야 이것도 빨리 절여 각도 깨끗이 씻어서 썰어야지 안 썰어 안 썰어 응 달랑 무하고 그냥 길이로 이렇게 해 놓아 아 달랑무에는 안 썰어 응 아주 신선해 보인다 응 물을 끓여서 또 여기다 풀을 써 삽살이야? 삽살 됐어 소금을 살짝 뿌려줘 응 갓에도 뿌리고 파에도 뿌리고 응 파에도 좀 뿌리고 이거는 씻었으니까 안 씻어도 돼 그냥 이렇게 건져가지고 육젓 응 하나 달랑 무 같은 거는 새우젓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 응 두 개 저 목포에서 사온 새우젓 그건 육젓은 아니고 목포에서 사왔어 응 이거 붓고 스무단이니까 양념이 많이 들어가지 이제 이것만 넣으면 돼 응 믹서에다 응 양파 네 개 응 액젓을 멸치 액젓 응 이걸 큰 컵으로 부엄 좀 부어줘야지 응 하나 두 개 이거 붓고 갈아야지 양념 만들기 갈아서 부어줘 응 더 갈아야 되잖아 양파 다 갈아야지 넣어야지 이제 이걸 국물을 부어줘야지 액젓을 더 붓고 액젓 스무단이니까 액젓이 더 들어가야 돼 하나 그건 무슨 까나리 액젓 아 이건 까나리 액젓이야 응 하나 두 개 응 부어 부어 그건 매실청 매실청 하나 두 개 세 개는 넣어야 세 개 응 이거 여기다 붓고 아 생강 다진 거 달랑우에는 생강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 이거 마늘 마늘? 응 그거 다 넣어 마늘이 많이 들어가네 달랑우가 스무 단위나 된다 고추 풀 쓴 거 응 고춧가루 고춧가루 응 두 개 쳐서 보고 이제 까나리 액젓 하나, 두 개, 세 개 이제 고춧가루 좀 더 넣어야지 이제 됐어 양념이? 이제 다 들어갔어 이렇게 잠깐 불려 놓고 이제 달랑물을 씻어야지 절여진 걸? 네 맛있네 간이 잘 맞아? 응 소금 안 넣어도? 소금은 이제 이렇게 절여놨잖아 절인 알타리를 깨끗이 씻어야지 깨끗이 씻어야지 이래가지고 흙물을 한 번 빼고 이제 소금이 들어가서 깨끗이 씻고 아까 씻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빠져서 비닐을 씌워놨어? 네 씻어야지 잘 빠져 건져야 돼 물을 빼도 깨끗이 씻어서 물을 쫙 빼야지 응 이렇게 다 씻어서 물을 뺐네 응 소금 좀 넣어줘야지 응 조금 싱거워 銀즈 이렇게 양념을 넣어가면서 응 된장 무가 너무 크다 크도 이거 또 조각 낼 수도 없고 두조각은 내야지 이거 쪽파하고 갓도 섞어주고 응 무가 굵어가지고 간이 덜 들어간 것 같아 우소금을 조금 뿌려줘야지 아 위에다가 통에 담고서 응 여기다 조금 김치는 간이 맞아야 맛있으니까 조금만 너무 맛있어 찰밥이야? 잘 봐 여섯 통 나와야 되는데 다섯 통 밖에 없는데 다섯 통 아 갈라야 돼 스무 단 샀는데 이 정도 나와 큰 통에 너무 많이 담았다 저게 우리 걸 너무 많이 담았다 갈라야 돼 갈라야 돼 저게 우리 걸 너무 많이 담았다 갈라야 돼 지금 nav이 터질 수 있다 잘 못 안 하다 너무 많이 담았다 이거 돼 그니까 두사이 너무 많이 담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